내가 방장이었나? 갑시다 알고 계셨습니까? 욕설핏 공격적인 행동은 이 채팅방에서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괜찮아 디스코드 안에서 하니까 음성으로 욕설하고 성파 혹시 역다봉지면 성파 여기서 잘리는거야? 음 음 그래서 저기 뭐가 있죠? 확인을 하세요 금이요 금이라고? 네 확실해? 네 아 진짜로 금이예요 위에는 없어요 봐봐 두번째야 전 연검을 풀고 싶을 뿐이에요 제가 직선 길이 좀 많아요 이거 쓰죠 작판이 안믿었어 아 진짜라니까요 야 금이라며 네 금이라며 네 근데 왜 금이 아니야? 금이예요 저 직선 길이 많아 저 직선 길이 많아서 아니 내가 직선 길이 많아서 내가 직접 봤는데 그거를 끝까지 그렇게 말할거야? 네 금이예요 금이라고요 금이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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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직접 봤는데? 네 이거 금이예요 아니 내가 방금 봤잖아 아니에요 이거 금이예요 금이예요 진짜요 아니 금이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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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방금 직접 봤는데 그 얘기를 하는거야? 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허 아 이거 삭제한게 허허허 스읍 이..이 번 턴는 한번 넘겨.. 넘겨 봐야겠다 한번 직진 해보자 스읍 아 나는 근데 왜 나..나는 근데 팔 수 있는게 하나도 없지 나는 전부 방해꾼 카드밖에 없어 아 미친 아..정말 저가면은 밑에는 뭐요? 뭐하라 뭔데? 뭔 모양인데? 어 금이라네 밑으로 갑시다 우리 가운데로 갈 필요 없네 나 핸드폰으로 보러 갈게 야 이거 뭐지? 대가면이 배신자야 금 맞아 금 가운데 맞아 아 그래요? 어 근데 금이 두 개일 수도 있잖아 아니야 야 일단 대가면부터 대가면부터 공격시키고 캔디 살리고 우리 가운데로 간다 완벽하다 아 보 떴어 4명일 때도 그 배신자가 둘 이상 뜰 수도 있어요? 아니야 한 명 4명일 때 무조건 한 명이야 아래 보면 나와있어 아래에